네, 우리 인남식 교수님. 정말 좋은 고퀄. 그렇죠. 이게 근데 뭐 그냥 물론 인문학적 지식을 쌓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또 이런 큰 국제정세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코어 역할을 요즘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제 수십 년 동안 중동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쩌면 이 국제정세 돌아가는 거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의 중동 개론이라고 명명을 했지만 중동만 다루는 건 아니에요.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다 쫙. 정말 좋은 고퀄에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영상들, 인남식 교수님. 원래 방송 잘 안 하시는 분이고 잘 아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하시는 분. 네, 그래서 아마 검색하셔도 많이 없을 겁니다. 저거는 보시면 저기 진짜 친구들 만나서 니들이 중동은 아니? 이 정도 할 수 있을. 인남식 교수님의 강의 저희 3프로TV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추! 그러면 오늘 미래세증권의 허역재 부동산 수석 컨설턴트님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2년 만에 뵌 것 같아요. 그렇죠? 2년? 네, 2년 만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도 큰 변화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요. 작년 10월에 대출 규제가 되면서 매수세가 감소되고 가격이 안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게 되면 강남 4구의 아파트가 10주 만에 상승했다. 그러니까요. 전국의 아파트가 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가격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차기 정부가 출범됐다 할 수 있는데 가격 안정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가격이 또 당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과 우려가... 거기서 가격 안정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가격 안정이라는 게 아파트 가격이 어쨌든 하락이죠.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유지되는 건 안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아파트 가격이 현 고점대비 한 20% 떨어져줘야지 시장에서 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 네. 만약에 진짜 20% 떨어지면 또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런데 보통 하락세가 되게 되면 고점대비에서 20% 정도 빠집니다. 빠져요? 네. 그 빠지는데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게 금리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금리의 영향도 있지만 일단 공급 물량 자체가 많을 때 가격이 빠지고요. 결국 주식하고 비슷합니다. 가격이 빠진다는 거는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는 거고 그러면서 점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을 얘기할 때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뭐하고 연동이 되는 거냐? 인구가 늘어나면 오르는 거냐? 지금 인구 주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큰 거는 역시 물량입니다. 공급 물량. 공급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공급 물량에 대해서 확실한 시간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른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M2죠. 광해의 통화가 계속 올라가게 많아지게 되면 돈이 얼마나 풀렸냐? 가격이 올라가는데 사실 광해의 통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코로나 영향 때문에 11에서 12%가 증가했습니다. 연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게 아주 많이 증가한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광해의 통화가 평균 한 8%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M2는 항상 증가하겠는데 아파트가 항상 오르겠네?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데 M2에 약간 수렴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 7% 정도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한 8년 정도 되면 거의 복리가 되다 보니까 한 80%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라갈 때는 거의 더블로 올라갑니다. 안 올라갔던 게 더블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13년부터 가격이 상승해서 작년까지 서울 아파트가 평균 한 150% 올라갔습니다. 150%? 8억 하던 게 지금 20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게 되면 2006년도에 아파트가 10억 정도 됐습니다. 어디 가요? 서울이요. 2006년에? 예를 들어 평균으로 보게. 가격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10억이라고 치자고? 10억이라고 치자는 거죠. 그러면 2006년도에 10억이었던 게 2013년도에 8억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2014년부터 올랐는데 8억짜리가 20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M2에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2006년도에 M2부터 시작하게 되면 우리 M2부터 적게 올라왔습니다. 지금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올라갈 때는 정말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도 있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안정세가 되고 있는데 가격 안정시키는 정책을 어제도 발표했었거든요. 차기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을 바로 시행을 하고 싶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불가능한다고 한다면 5월 10일에 취임하게 되면 바로 발표를 하고 5월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주겠다. 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거다? 네. 맞습니다. 그 정책은 다동세자 매물이 나오는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큰 영향은 안 되겠네요. 되나요? 도움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격 안정이라는 섹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담 완화라는 섹터가 있고요. 공급 물량 증거라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따로따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공급 물량은 늘려야 된다. 가격도 안정시켜야 된다. 세부담도 완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격 안정이 안 돼요. 왜요? 세부담 완화? 다 가격 안정을 위한 거잖아요. 세부담 완화? 예를 들면 세부담 완화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유의를 해주면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 안정이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해 주겠다. 종부세 폐지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안 팔기 때문에 세부담은 완화되지만 가격 안정이 아니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격렬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가격 안정이 도움이 되는 세부담 완화는 하는 거고요. 종부세 중과 유예이죠. 그리고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부담 완화는 이건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잘못 말씀하시는데 양도세 일시적인 완화는 해야 되는 거고 종부세 완화는 지금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보유세를 강화했을 때 현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할 때니까 집 팔아라. 매물 많이 나올 거다 얘기했는데 양도세까지 강화했어요. 그 사람들이 집을 팔고 싶은데 못 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겠다는 겁니다. 매물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유세 완화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3년 후에 할 거다가 아니고 계속 할 거라. 이렇게 하게 되면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안 팔아. 안 팔죠. 예전에는 팔 수 없어서 못 팔았는데 만약에 보유세 완화에 대한 게 명확한 시그널이 없으면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은 있어야 됩니다. 그 스케줄을 줘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동안 할 건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종부세 안 건드릴 거다. 그러니까 이거 못 버틸 거면 팔아라. 이렇게 돼야지 팔린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큰 두 축이 공급하고 통화량이라고 치면 사실 예를 들면 증시에서야 갑자기 누가 유증도 하고 횡령 사건 터지고 이러니까 예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지만 만약에 부동산의 큰 두 축이 그거면 이건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공급이라는 것도 갑자기 어느 날 확 오만 채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스케줄도 있을 거고 통화량 역시도 우리가 예측 못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만 정책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요.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금리의 영향, 심리의 영향, 정책의 영향 그런 것들 다 바뀌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M2의 증가라든지 이런 금융 정책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미국에서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거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바뀌니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좀 디테일하게 가보면 지금 실수요자 LTV 완화한다고 발표가 됐죠? 어제. 그건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그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매수를 촉발시키는 거잖아요. 매수를 촉발시킨다기보다는 지금 1주택자는 아니고요.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생애 최초 주택자가 집을 살 때 80%, 70% LTV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일단 DSR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DSR의 안전장치가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LTV를 확대해 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보유세 완화라든지 임대주택 사업자 부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약간 시장을 자극해서 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게 되면 무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리하게 사지는 않습니다. 금리 올라서? 금리가 오른 것도 있고요. 지금 사실 분들은 되게 많이 사셨어요. 이미. 이미 많이 사셨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가격이 하락될 것 같다고 하게 되면 언제 집을 사면 좋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안 되었거든요. 사실 그건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조정이 있다 오를 것 같다고 하게 되면 올해 상반기에 사세요. 내년부터 오릅니다. 이런 게 되는데 지금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거는 떨어지면 쭉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지는 포인트가 양도세 중간 유예를 하고 다른 것들이 시장 친화적이 보유세 완화 같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부터 약간 하락될 것 보여지고요. 만약에 임대주택자도 부활하고 보유세도 완화하고 이렇게 되면 2025년까지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공급 물량은 어떻습니까? 올해 공급은 보통 공급 물량이라고 하면 입주 물량이거든요. 입주 물량이 작년까지 3만 호였어요. 그리고 좀 많았던 게 서울 아파트 기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좀 많았던 게 2019년도, 2020년도입니다. 그때 5만 호씩 입주했습니다. 또 엄청 올랐는데 가격이. 5만 호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5만 호 정도가 안정적으로 입주가 되게 되면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2019년도, 2020년도 왜 안 떨어졌냐. 그런데 공급이라는 게 그다음 해에도 보거든요. 2019년도, 2020년도는 5만 호인데 2021년도는 3만 호예요. 공급이라고 하는 건 분양 기준이에요? 아니면 입주 기준입니다. 입주 기준. 내년 입주 물량이 2만 호고 서울기, 그다음에 2024년 입주 물량이 1만 호입니다. 엄청 적네? 엄청 줍니다. 이건 갑자기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보통 입주 시점이라는 걸 계산할 때는 인허가 시점 플러스 3년을 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인허가가 적게 됐냐?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인허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인허가 많이 됐으니까 2024년도 입주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허가 된 다음에 시장이 좋으면 분양 착공을 바로 해요. 그런데 이제 분양 착공을 다 연계했습니다. 왜요? 분양가 상한지 걸리니까 좀 더 좋은 조건을 분양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다 물려갖고 원래는 2024년부터 5만 호가 입주되어야 되는데 이게 2025년도로 푸시아웃된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단지가 어디냐? 둔천 이런 데인가요? 네, 그렇죠. 둔천주공? 네, 다 많습니다. 그게 엄청 대단지잖아요. 엄청 대단지. 거기는 인허가 다음에 착공 그 이슈라기보다는 시공사하고 조합과의 분쟁 이슈가 있는 거죠. 어쨌든 딜레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건물량만 보면 2024년까지는 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주 물량만 갖고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어렵고요. 지금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매물을 많이 모아야 되는 거고 보유세의 유지와 양도세의 완화를 통해서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긴 돼요? 하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유세 완화 이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계속 인수해서 얘기하는 게 임대주택사업자 부활하겠다. 이것 하시면 안 되거든요.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뿐이 아니고 임대주택사업자를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임대주택사업자 지금 세제의 혜택을 다 없앴거든요. 이걸 다시 부활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안 좋죠.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잖아요. 사실 이번 정부에서 제일 잘못한 게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특히 2017년도 했다가 망가진 거거든요. 그걸 규제하면서 그걸 같이 내가지고 완전히 규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지금 풀어주겠다는 건데 명군이 뭐냐면 여기서 명분이 공급 확대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과 세부담 완화가 있다는데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왜? 민간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보유세 부담도 없고 가격을 올릴 수 있으니까 공급이 확대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공급이 이것 때문에 확대되냐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업자가 여러 채를 갖고 안정적으로 전세 같은 거나 월세를 많이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오피셀로 나눠봐야 되거든요. 아파트는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가 등록이 안 돼요. 이것도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60제곱미터 이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사업자 하게 되면 공급이 확대되냐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파트는 어떻게 하죠? 청약이에요. 청약이기 때문에 이건 새로 분양하는 거는 다 실입주자라든지 수분양하는 데한테 갑니다. 그러면 이거 임대주택 사업자가 뭘 사겠습니까? 기존 주택이죠. 기존 주택자가 내놓은 거를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60제곱미터 이하니까 이거는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 주택을 한 사람이 10채 샀다. 그러면 그 10채는 지금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는 집이겠지, 대부분. 그렇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세, 월세가 늘어나는 효과는 없고 가격만 오른다. 가격만 오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60제곱미터 이하에 그렇게 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60제곱미터 이하가 6억 이하다고 하게 되면 6억 이하의 물건들, 60제곱미터 이하의 물건들 씨가 마르는 거죠. 그러면 얘네 말랐으면 괜찮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24평이 6억이 되면 갑자기 원래 33평이 24억 6억이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그럼 얘가 임대주택 사업자 풀어주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른 것도 가격을 다 치고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건 아파트 공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가격만 올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빌라입니다. 빌라는 공급 확대가 확실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빌라를 짓는 것들은 재개발하는 지역이 아니고 약간 노후화되면서 애매모호하게 빌라를 지으면 사람들이 둘 다 살거든요. 옛날 집 한 두 개, 네 개 터갖고 이렇게 올리면 되니까. 그럼 공급 확대가 확실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공급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급은 아파트 공급이죠. 아파트예요. 빌라가 아닙니다. 빌라는 많아.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지 빌라 지으면 안 됩니다. 빌라는 지금 신축빌라 같은 데 다 임대 분양 써놨어 이미. 지금 이게 임대주택 사업자가 하게 되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분양사업자들이야. 빌라 분양사업자들. 이 사람들만 돈 버는 겁니다. 이걸로 절대 아파트 공급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빌라가 공급되게 되면 그 권역에 노호도가 떨어지거든요. 노호도가 떨어지게 되면 재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건 아파트 공급하기 더 힘든 거예요. 재개발 지역에 새 신축빌라가 딱 들어가 버리면 전체적인 재개발의 요인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가격만 올리는 거고 빌라가 공급되면서 아파트 공급을 오히려 막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임대차 산법을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차 산법을 건드리면 안 되고요. 임대차 산법을 건드리면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산법을 건드리겠다는 이유는 2020년 7월 달에 임대차 산법이 진행되면서 두 개가 먼저 진행됐거든요. 그게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 계신 신청구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세가 급등을 했습니다. 8억이었다고 하게 되면 계약하려면 값이 10억을 내라고 해요. 2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계신 신청구권을 했던 사람들 5% 올리면 되니까 8억이 아니고 8억 4천만 됐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이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올랐다. 급등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뉴스에도 나왔죠. 전세가 볼 테니까 번호팩 보고 기다리세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분명히 시장 충격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시장 충격은 다 완화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거는 모든 정책이 시장 충격이 있거든요. 지금 정책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일시적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세를 기본적으로 다 2년으로 생각하잖아요. 옛년에 1년이었어요. 1년이었다가 2년으로 늘어날 때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4년이라는 얘기죠. 이제는 2플러스니까 거의 4년인 거죠. 만약에 가격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데 결국 전세가 올라가는 게 문제잖아요. 전세가 올라가는 트렌드에 있다고 하게 되면 1년에 1억 오르는 게 2년 단위로 계약하면 2억이 되는 거고요. 4년 대도 계약하면 4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임차인한테 나쁜 거냐. 임차인은 주거 안정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입장에서 임대차 3법은 이건 지금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임대차 3법을 건드리면서 주택임대사업제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올리는 정책이네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지방선거가 곧 오잖아요. 한 두 달 남았나요. 그런데 여야 할 거 없이 재건축, 재개발 이거 규제 풀어서 공급 확대한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지금 굉장히 가시적인 그런 단지별로 다 예를 들면 충수 제한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것도 풀어주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선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더 강하게 재료가 될 것 같은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기존의 토지에 대한 변화가 없다고 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완화해서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재건축 관련돼서 3대 규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정밀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지 바람직하다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경쟁률이 엄청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또 또니까. 또 또니까. 분양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분양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100대 1, 500대 1, 50대 1 그러니까 관심이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이유는 아파트가 분양되면 비싸게 분양이 되더라고요. 아파트 입자들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존 아파트도 올라가요. 그다음 아파트 분양할 때는 또 더 비싸게 분양을 해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를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가 올리잖아요.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그냥 분양가 더 올리잖아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시장이 아파트 분양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요새 아파트 공급도 많던데?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안 풀었을 거 없으니까 보금이 파트너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약률이 떨어져요 일단. 그다음에 미계약을 합니다. 그다음에 미 분양이 발생돼요. 당첨된 사람들도 미계약을 하더라고 보니까. 요새 인천이 계속 난리가 났었고요. 최근에 기사에도 미아에서도 미계약이 발생되거든요. 다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해서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시장이 오히려 자극이 되고 디커플링이 됩니다. 과열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만약에 이거 완화가 되게 되면 이거는 써서는 안 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완화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정밀 진단 안전. 정밀 안전 진단 같은 경우에 중공 30년 되면 면제를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약을 했다고 해서 꼭 지키는 게 바람직하냐는 생각해 봐야 돼요. 면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게 과정이래 있고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밀 안전 진단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가 현 정부에서 정밀 안전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20%에서 50% 높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무너지기 때문에 재건축해야 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기 힘드니까. 배관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라든지 설비 노후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구조 안정성을 높여놨으니까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구조 안정성에 대한 비율을 지금 50%로 올라가는 데가 30% 줄이겠다는 거죠. 이렇게 30% 줄이고 주거 환경 30% 올리고 그다음에 노후 설비 30% 올리고 비용 편의 10%에서 100%를 만들고 이거에 맞춰서 정밀 안전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자체를 면제해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30년 된 아파트는 무조건 안전 진단 의미 없이 그냥 재건축 가능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그게 바람직하냐라고 봤을 때 일단 첫 간문이 안전 진단이거든요. 그다음에 추진위도 하고 조합 설립도 하고 쭉 가는데 안전 진단 하게 되면 보통 아파트 플랜카드 걸립니다. 축 안전 진단 통과. 그때부터 10년이에요. 입주할 때까지. 그러면 그동안 10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안 빠지냐는 거죠.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요.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이 떨어집니다.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2006년부터 2013년도 가격이 떨어질 때인데 이때 강남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재건축 아파트는 1.800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2013년부터 계속 올라가는 트렌드잖아요. 더 많이 올르죠. 더 많이 올렸는데 1.3배 정도 올랐어요. 1.3배면 많이 오는 건 아닙니다. 보통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1.5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하고 내년은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재건축이 계속 이끌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종류에서는 면제가 아니고 평가항모를 달리해서 봐야 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입니다.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이건 현재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건드린 순간 이거는 정말 재건축 쪽으로 엄청난 투자 수요가 몰립니다. 재건축 초과 수익 환수제를 유지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가 금액을 할 때 쉽게 설명드리면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입주를 합니다. 이때 추진위원회부터 입주할 때까지 가격이 있겠죠.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가 10억이었어요. 그런데 입주한 다음에 30억이 됐습니다. 20억이 오른 거죠. 그러면 일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는데 20억이 됐어요. 그러면 재건축은 10억이 더 오른 거죠. 그러면 이거 할 때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건축비 같은 게. 건축비가 3억이 들어갔다. 7억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는 3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환수를 하는 거거든요. 1억 천만 원이 넘어가면 50% 환수를 합니다. 7억이 초과익이다면 3억 5천 원을 환수하는 거죠. 그게 한 집당이에요? 아니면 뭐? 그게 1분의 1이에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은 내가 초과 이익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3억 5천 내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초과익 누군가가 투자성이 있다고 해서 늦게 샀어. 얼마 못 먹었는데. 이 사람은 25억에 산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3억 5천 원을 뱉어내야 되는 거야. 입주 시점이 1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초과익 환수제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신규 투자들이 쫙 몰립니다. 이걸 안 풀어주면 안 몰리는 거죠. 초과익 환수제가 신규 투기적인 매수세를 제약하는군요. 그래서 이제는 조합 설립인가 부터인데 이번에 서울시장이 작년에 바뀌면서도 너무 드석드석하니까 이걸 앞당기겠다 얘기했거든요. 신속통합? 신속통합보다는 조합 설립인가가 되면 그때부터는 조합원 지휘 양도가 안 되게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조합 설립인가가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앞당겨야 하고 더 거래가 안 되겠다. 거래 안 되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계속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초과익 환수제 풀어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초과익 환수제는 이거는 이걸 풀어주게 되면 한 3년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보고 있어야겠네요.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종합적으로 그래서 정책들이 인수위 단계이기 때문에 조의도 되고 아직 정확하게 구현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허혁재 컨설턴트께서 보실 때 올해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정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올해까지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까지는? 네. 내년부터 가격이 하락될 수 있는데 여기에 가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초과익 환수제 풀어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 완화하는 거에 2년 정도 묶어놔야 하고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자 부환하면 안 됩니다. 이거 3개를 하게 되면 그건 하락이 아니고 상승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양도세 일시적 완화는 하고 양도세 중과 일시적 완화를 하게 되면 일단 매물이 나오겠죠. 최근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양도세 중과 안 해도 강남 매물 안 나온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좋은 것부터 팔 거니까 양도세 좀 적게 나온 것부터 팔 거니까 그러면 강남 매물 없으니까 강남은 더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운영주만 하세요. 어떤 주면 되게 테마주만 하세요. 다 다르거든요. 부동산도 비슷하세요. 강남의 집을 갖고 있는 강남의 여럿치가 많아요. 그래서 세부담이 느끼면 강남 집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지만 강남 집이 더 안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땐 그 세 가지 향후의 정책 변수에 따라하고 되게 달라지는데 그 정책 변수 자체를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관망세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시그널을 좀 줘야 되고요. 확실하게 중과 유예하는 것 자체는 시장에는 안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규 공급은 불리하네요. 현재. 많지 않으니까. 신규 공급은 결국 재건축 완화해 주는 건데 재건축 완화를 너무 입주 물량 기준으로 입주 물량은 그건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값이니까 그걸 디폴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물량이라는 것 자체가 입주 물량과 거래 가능한 물량인데 지금 거래 가능한 물량을 풀어주는 거고 그거의 핵심이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거죠. 그리고 생애 첫 주택자에 대한 LTV 완화는 주택 수요를 촉발해서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걱정하셔야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금리 때문에 살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지금은 저도 작년까지는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그런데 올해는 꼭 필요하시면 사라고 말씀드려요. 꼭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그러니까 집 살 거니까 돈 대주겠다. 이래서 결혼할 건데 우리는 꼭 내 집 마련을 하고 하자. 아니면 너무 부붓게 이번에 집 안 쓰면 싸움 날 것 같으니까 가정이 평화로돼서 사야 된다. 이런 경우 아니면 지금은 지금 보면서 사셔야 되죠. 그렇습니까? 양도세 중과 만약에 유예하면 다주택자는 좀 파는 것도 괜찮겠네요. 파는 괜찮죠. 그런데 다주택자는 그냥 안 팔고 분명히 보유세에 대한 걸 볼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이 1년이니까 급하게 팔 필요 없거든요. 보유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허혁재 의원께서는 진짜 스트레이트하게 얘기하시네.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쭉 에둘러서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는데 하여튼 맞든 틀리든 또 그 정책이 진짜 구현될든 안될든 간에 정확하게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딱 하니까 하여튼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 최근에 많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미래의 셋 증권의 허혁재 부동산 수석 컨설턴트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명의 이야기를 세명의 이야기를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